경제,eye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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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만투? 아, 안준더라土 우와! 지민이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왜이렇게 센냐 굉장히? 오예? 와우 나이스 뭡니까 이건 또 저 감사합니다 귀엽다 저감사합니다 주변 지인이시면 아시겠네 저의 얼마나 을이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모순소리 세겨 와 이걸 다 쳤다 조댐니 위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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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옵시다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비카리에겐 의리가 있다가 할 말이 있다가 뭐옵니깐 하하 고런식도 해석이 와 낚시 털 질린다 딱 움직임 확장인가봐 아 대신 안나왔어 아 대신 안나왔어 지리노 아 아 이야 지린다 현자사님 저감사합니다 아니 왜요 오늘 왜이렇게 화가 단단히 나있습니까 저는 맞는말로만 했을 뿐인데 야 아 무슨소리 해 오 어 어 이거 한 대 와줘야될거 같은데 오케이 레츠고 오예 오예 맞는말이라뇨 오예 오예 우와 야야야 공차가 이기네 저게 이게 뭐냐 처음 맞는말이라뇨 오예 와 잘한다 이그 진짜 잘한다 장난이 아니야 와 이게 돼? 야 이게 뭐냐? 잠깐만 처음 맞는 말 어떡해? 요렇게 와 홀리 쉿 뭐야 이거 오케이 ㅋㅋㅋㅋ 아 좋아요 ㅋㅋㅋㅋ 대키오 타오사렐마시타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 너무 감동적인데 이게? 저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는 철권 3때부터 했으니까 한 20몇 년 한 것 같아요 아니야 기다려봐요 철권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 믿기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역가 났다 아 왜 이렇게 잘해 이야 지린다 와 기다려보세요 아 나 맞은건데 아 안쓰네 좋아윤 좋아윤 어? 이렇게 돼? 너무 시원했고 아 이분이 토요일 야크 우승했어요? 우와 데스티니 원래 옛날부터 디엘 스킬이 되게 잘하셨는데 오 홀리 아 이거 아닌데 여기가 안섰는데 우와 위험 하이파 이게 안 맞아? 아 이게 안 맞아? 뒤로 불렀잖아 아니다 하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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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업아 야 이 위험한데? 아니 나 마신 썼어 야 이거 너무 아프잖아 아 이 미친 저렇게 피해가네 와 디스 유저 역시 4-4-7 활용을 잘한다 나 섭쩍 아아 야 나가놔 감사합니다 땡큐 안녕 야 이게 왜 절대 운빨 아닙니다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카즈야 연습하게 되었습니다 에? 와 이거 진짜 좋다 아니 진짜 벽에서 너무 좋다 저거 막 갈 수 있어서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같은 카즈야 보고 배우면 안되는데 바로 이 사파가 되어버리는데 아 전화무와 감동입니다 뭐야 이거 끼웠어야지 아 실수했다 레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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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3대를 응원하면 어떡해 야 이거 너무 무서운데 총템티 아니 총경 스티니이야 야 여기 다 맞아? 와 아 이거 왜 나나요 에? 아 맞다 원투 사이에 뭐 내밀면 자동패링이지 이야 저걸도 절로 저렇게 때리네 내 반응을 믿고 친거 아니야 저거는 오 저런 방법이 아이고 이거 안썼는데 까비 아 이거 안았네 아니? 아 이거 위험한데 아 3타 흘려야지 고마워 아 흘려 아 피는데 이야 리로이 어떻게 이겨요 오 어? 어? 으흐 으흐 흠 으흐 으흫 으흐 파이팅 아 아니 어떻게 흘린거야? 아 맞다 아 넷이 너무 많아 아 너무 아카운인데? 살려줘요 오 뭐야 아저씨 올라왔네 타스가 이제 타 스트리머 언급 뭐 이런거야 예를 들면 이카리방인데 이카리방에서 2순위를 찼다던가 그러면 이제 별개 채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 이런 야 이게 얼마야 와 어이가 없네 백스틴트 나온다 이게 사람? 아이씨 삼카리 하이 오 위험해 아 심혈! 낚시 제대로 걸렸네 아 천잰가 지팡이는 응징을 해줘야합니다 요기술로 요렇게 아니 죽이요 나도 좀 때리게 해줘요 에이 간쎄 에이 간쎄 좋았다 옛날에 저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서로 이제 친해져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처음엔 그런걸 왜 안해야되나 몰랐는데 안하는게 좋은거 같더라구요 4.5.5.2 5.5.4 5.5.4 5.5.4 5.5.5 5.5.4 5.5.5 5.5.5 우와 쩔었다 맞아요 안그래도 철권이 유입이 잘 없는 방인데 우와 가자 아 나이스 오우 타이다 아 제발 내신 좀 쓰지마 이 자식아 자이자이자식아 순간이동 아는데? 캐릭이 순간이동이야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우와 개무서워 우와 제발 마지막 기회 우와 저걸 몇번 돌린거야 2피기준 3LK 1피기준 1LK 펫에 말고 왼발로 쓰는거 요거 말하는거 같은데? 이거아니야? 요거 지배강 말하는거 같은데? 오우 이야 따어 퍼아 아직 간다 아 아 아 미친 스팀 와 까비 스팀 실패 파이트 우와 오우 요웅 않아감나 그쵸? 어 아 왜이래 아 좋대다리 어울릴 줄 알았지 이야 이거 뭐이야 야 이거 뭐야 나도 좀 때리게 해줘요 드가지를 못하게 하네 레드사슨 이겼을 것 같은데 그냥 그냥 일본사람들 기술이름명이 그래서 한국에서 그대로 따라 그런걸걸요 아 저는 왜인지는 모르겠어 이거래는 오예 와 이렇게 돼 오우 나이스 와 동통따르락 탁 동통따르락 탁 집에가 나이스 오우 나이스 몸진은 한국사람이 맘대로 부른거 이게 안돼 김원티 패크 패크 죄송합니다 정말 잘 참으시네 아 안돼 아 안돼 지팡스틴 다 쓴줄 알았지 남아있었어요 그게 와 지팡스틴 개오버 아닙니까 있는 줄도 몰랐어 나는 다 쓴줄 알았는데 수고하셨던 델스틴 델스틴 т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